안녕하세요 트위믹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달력을 리폼해서 방탄소년단 달력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거에요 지금 오랜만에 DIY 영상 만들기 영상으로 찾아왔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준비물들이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고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네 이거는 밑바탕이 되줄 기본적인 달력이고 맘스터치 달력이에요 여기 뒤에 스티커가 있는데 맞아요 스티커 캐릭터가 있더라구요 바깥을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뒷면이 다 메뉴로 되어있어요 저희는 여기를 이렇게 덮고 리폼을 해볼거에요 그럼 이 첫번째 장부터 방탄소년단 컨셉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A4용지를 여기다가 맞춰서 이 크기대로 오려주겠습니다 이제 이 러브홀셀프 인서울 영화보고 받았던 엽소를 이쪽에다 붙여줄게요 그 다음은 콜라로이드 스티커를 이용해서 멤버들을 한명씩 붙여줄게요 이제 러브홀셀프 맞춰줄게요 이제는 이 그라데이션 마테를 아래쪽에다 붙여줄게요 이제 나머지 굿즈들로 꾸며주도록 할께요 짜잔 이렇게 첫번째 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1월달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아까와 똑같이 종이를 오려주도록 할께요 로컬앱에서 샀던 이 bgm 숙지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붙여줄께요 그리고 이 비공식 굿즈를 오려주도록 할께요 이 포카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연한 파란색 마스킹 테이프를 위아래로 붙여줄께요 이제 이 밑부분에 RM이라고 써주고 스티커들로 마저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월달이 완성되었습니다 예! 예! 나름 깔끔하고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바로 2월달로 넘어갑시다 슉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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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홀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초록초록한 테마인 4월 달 제이홉 님도 완성. 바로 5월로 가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 이렇게 5월 달도 완성.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예뻐지고 발전되는 것 같아요. 아닌가? 이제 바로 6월로 넘어가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 6월 달도 끝. 이제 바로 7월 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짠 이렇게 마지막 정국님까지 완성했습니다. 딱 7월에 7월 달도 끝. 딱 7월에 7 멤버가 모두 끝났어요.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. 7월 6월 3월 6월 6월 5월 4월 3월 2월 1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했던 겉표지까지 오 대박 7월까지 했는데 이제 앞으로 8, 9, 10, 11, 12가 남았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귀엽게 다른 캐릭터들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좀 많이 기력이 딸려요 자 그럼 이제 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생님 일로 오세요 그럼 지금까지 안 쓰는 그런 평범한 달력을 나만의 아이돌 달력으로 바꾸기 완성! 안녕! 안녕!